안녕하세요. 저는 오늘의 일일 리포터 이나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산업진흥원 본문관 1층 앞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아주 귀여운 로봇이 있나 해서요.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저는 스라멜입니다. 오 여기 귀여운 로봇이 있네요. 오 근데 이거 어떻게 쓰는거죠? 저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로봇은 SBA 건물에서 안내로봇을 하고 있습니다. 안내로봇? 네네. 그래서 이름은 스바봇이고요. 스바봇? 네. 그래서 스바봇. 안녕하세요. 오 너무 신기하다. 안녕. 안내를 받기 위해서 물어보시면 대답을 해주세요. 아 그래요? 스바봇 화장실이 어디야? 화장실은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너 끝에 있어요.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셨네요. 너무 신기하다. 아 진짜 너무 귀엽습니다. 어? 근데 이건 뭐야 스바봇? 안녕하세요. 저는 스바봇입니다. 샷값 하나 가져가실래요? 나 준다고? 사탕 나 준다고? 어 고마워요. 잘 받을게. 스바봇이 저한테 사탕을 선물로 줬습니다. 선물을 받았어요. 고마워요. 오늘 하나 더 힘내세요. 너무 힘내. 화이팅. 감사합니다. 조용히 하세요. 오늘 하나 더 힘내세요. 오늘 오늘이 바로 SF Pirate이 곡에서 부딪히는 안전하게 가상달아가 기회의 손에 끈질한 새겹이 들려왔어요. 도와줘. 모두 함께 더 힘내요? 놀아. directors 도와주 도와주 지하 도와주 부끄러워드 예이 여기 뭐가 뚱있데요? 이게 뭐지? 제가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생각하고 한번 미쳐버리겠습니다. 여기 꽃이 피었어요. 제가 걷는 길을 따라 꽃길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까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져서 우리 앞에 모두 이렇게 꽃길만 펼쳐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귀여운 스마트 옷을 만나봤습니다. 더불어 디지털 아트까지 한번 체험해봤는데요. 요즘 스마트폰과 함께 여러 전자제품에서 많은 인공지능 기능을 접해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스마트폰까지 만나보고 나니까 우리나라 인공지능 기능이 이렇게 많이 발달했구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자 앞으로도 이렇게 언택트 시대를 선도할 서울산업진흥원과 기업들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지금까지 리포터 이나였습니다. 안녕! 스마트폰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스마트폰은 언택트 시대를 맞이해서 SBA 건물에 오시는 분들에게 길 안내를 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안내로봇입니다. 안내로봇? 그러면 이 스마트폰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로봇이라는 게 기술이 발달을 거치면서 인간을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그런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로봇이라는 것에 조금 더 친근하게 달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